오늘 이 자리에 130명의 학생이 참석을 했는데 오늘도 우수한 노크감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초등학교 5학년쯤에 5학년 때 도서부장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. 학생의 간부가 됐는데 도서부장이 굉장히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도서실 청소된다 했더라고요. 도서실을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. 청소를 하다 보니까 옆에 책이 있는 거예요. 책이 있어서 책을 조금씩 한 권씩 한 권씩 읽기 시작했는데 이게 진짜 재밌는 거죠.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보셨을 때 생각해서 그에 한 천 권 정도 책을 읽었을 거예요. 그때 책에 굉장히 재미를 붙인 거죠. 그러면서 책과 관계된 일을 해야 되겠다고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어요. 책의 책이 접 Paste입니다. 악략 책은 어떻게 보셨을 때 좋죠. 예약란 책은 어떻게 보셨을 sino 硬ल 적 Darrannie 전려enes 영접 VR B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